여러분 다시 한번 듣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심러지고 믿고 다닐 때 멀쩡한 내 길을 얻고 한 생산을 보렸더니 인생에 이겼을 때 멀쩡한 내 길은 한 생산을 보렸더니 멀쩡한 내 길의 안으로 이후로 척축하자 딸님의 성도의 눈물을 자꾸 자꾸 흔들리는 소리가 자꾸 떠올라 고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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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 쌓아서 신세상 다시 걸고 예를 들어 까먹는 것보다'S고 꿈을 가지고 슬러지고 가고도 안 돼 버리지 이 세상이 있음 두고 산색살대 두고 박수! 부탁드리겠습니다.